조심해, 크롱! 크롱이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크롱이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위험해, 크롱!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크롱을 바닥에 내려주세요. 잘했어! 높은 곳은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올라가면 안 돼, 크롱. 크롱, 크롱? 안 돼, 크롱. 음식을 돌아다니며 먹고 있는 크롱을 의자에 앉혀주세요. 크롱, 크롱. 음식을 먹을 때나 식당에서는 뛰어다니면 안 돼. 넘어지거나 부딪히면 다쳐, 크롱. 크롱, 크롱? 위험해, 크롱!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물놀이를 하려는 크롱을 땅에 내려주세요. 잘했어! 물놀이하기 전에는 꼭 준비 운동을 해야 돼, 크롱. 크롱, 크롱? 안 돼, 크롱. 잘했어! 잘했어! 공정하신대학교 차량에 필요해서도 вел 울면 안 돼, 크롱. 크롱 크롱? 위험해, 크롱! 시소 위에서 위험하게 놀고 있는 크롱을 앉혀주세요. 잘했어! 시소는 꼭 손잡이를 잡고 앉아서 타야 해, 크롱. 크롱 크롱? 1,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아요. 2, 음식 먹을 때는 얌전히 앉아 먹어요. 3, 물놀이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요. 4, 자동차 근처에서 놀지 않아요. 5, 시소는 앉아서 손잡이를 잡고 타요. 포비의 생활 안전 규칙, 친구들도 함께 지켜요.